일본 이즈제도의 지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이즈제도에서 규모 5.2와 4.2의 강진이 발생을 한 이후 3월 18일에는 규모 4.4와 4.8 3월 21일에는 규모 4.9어제, 3월 23일에는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4에서 5클래스의 강진이 6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이즈제도와 일본의 수도인 도쿄분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섬들인 오가사와 라제도는 일본의 주요 해양 영토입니다. 2.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는 일본 대지진 발생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괌에서 시작하여 북마리아 나제도, 그리고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에서의 지진과 화산폭발을 토대로 하여 일본 본토의 대지진을 예측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시즈오 카연이 있는 수루가만과 치바연 그리고 이바라키연을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 규지지역은 스와노세지마, 나카노시마, 아소산 쓰루미다케, 가란다케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일본 주부지방의 야카다케, 노리쿠라다케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후지산 인근 하코네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 아니지마 고주시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토치기헌, 니코시라네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즈오 카연 수루가만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 또한 아키타와 아오무리현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상황과 2023년 3월 24일 현재 발생 중인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 지역이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약 이즈제도의 지진이 수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를 자극할 경우에는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가미 트로프를 이즈제도의 최근 강진들이 자극을 계속할 경우에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 아래의 지하석 활단층들을 자극하여 도쿄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